네 이은지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보시겠습니다 우와 오늘 너무나 도도하시다 어머 네 왼쪽도 한번 보고 아우 너무나 예쁘시네요 네 오른쪽도 한번 오른쪽 오른쪽 어머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 끼어들어야 될지 모르세요 어머 어머 너무 귀여우시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상패와 꽃다발을 드시고 한번 더 사진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 우와 여전사 같아요 이번에는 나 받았다 나 이은지 상 받았어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에너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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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정말 네 드네요 2년 연속 개그우먼 부문 아우 이은지다 아우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아우 감사합니다 네 부탁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 정말 이렇게 어쨌든 꾸준하게 이렇게 상을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 요즘 상막한 나날 속에서 웃을 일이 많이 없다고들 이야기 하시는데요 또 가끔 저의 영상을 보시고 웃어서 너무 행복하다 말씀 주시는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12시부터 2시까지 혹시 텐션 원하시면요 이은지의 가요광장 KBS쿨 FM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지의 가요광장 네 감사합니다 네 내년엔 라디오 부문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이은지씨 데뷔 10주년이 입니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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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 돼 10주년이라니 어머 어머 네 아직까지 막내 같은데 벌써 10주년이 정말 놀랐네요 그러니까요 어머나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활동해 주시라고 저희가 2034년 이은지의 20주년을 위한 혹시 영상편지 나에게 보내는 이은지가 이은지에게 은지야 안녕 넌 지금 43살이 되었겠구나 근데 내 예감인데 결혼은 안 했을 거 같아 은지야 늘 그렇듯 대중들에게 건강한 웃음 무해한 웃음 주길 바래 은지야 사랑해 사랑해 감사합니다 아마 이 영상이 성지가 되지 않을까 결혼을 하셨든 안 하셨든 성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이 에너지를 저희가 시간이 부족한데도 멈출 수가 없어서 포토타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 네 이은지씨 매력을 펼쳐 주십시오 와 네 네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네 삥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 네 돌아가는 트로피를 네 온몸으로 네 드러내고 계시는 이은지님 네 아름답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가요광장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와 유쾌한 웃음을 주신 이은지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car 아 아